내 맘을 내 태우게 했던 지날 이 주임 연락처 받는 한 번도 마 내 맘을 내 태우게 했던 지날 이 주임 땡큐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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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퇴사 형인데 네네 지금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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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인천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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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전화를 해야지 인천이요 네 숨어볼래요? 숨어볼래요? 어 오늘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넘어와요 지금 여기 뭐 합정인데요 지금 금방 들으며 금방 들으며 금방 들으며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달리자 가자 알겠습니다 너희도 저희도 비록 나 너무 Collabor기 Gib 형 Had 서로를 불렀지 말아 이름만이 찬 내게 생각 안 내게 생각나는 그 모든 인사 주기 주기 온다 우리 참 내게 온라인 여수 우리의 정체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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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7, 8, 8, 8, 9, 10, 10, 11, 12, 12, 14, 14, 14, 14, 15, 16, 16, 17, 18, 19, 20, 19, 20, 20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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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